결과적으로 세정부가 자사고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반고 전환에 대한 공약을 냈습니다. 그럼 결단해서 모든 일반고를 살리는 정책으로 자사고의 실패를 인정하면 되는 건데 이걸 은근슬쩍 시도교육감한테 넘기는 행태가 로드맵에 포함됐다는 거고요. 또 교원평가가 지금 2010년도부터 8년간 진행됐지만 이미 현장에서는 사형선고를 내렸거든요. 교원평가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처음에 도입했을 때 이제 우리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해서 뭔가 부적격 교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. 이렇게 여러 모를 해서 도입했던 제도인데 지금 학부모들 교원평가 참가율이 40% 초반대입니다. 왜냐하면 1년에 거의 가지 않는 학교에 담임선생님하고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평가를 하고 뭔가 왔는데 기본적으로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? 평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이들한테 물어서 억지 억지 평가하고 있는 제도기라 실질적으로 부적격 교원이 퇴출도 안 됐고 이것이 정부가 얘기하는 교원의 전문자 신장도 안 됐고 오히려 교사를 실적으로 줄세우게 하면서 현장의 자치력과 어떤 교육력을 왜곡했던 지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새 정부의 기조에 따르면 학교 혁신의 걸림들로서 제거해야 될 문제인데 이 부분도 또 시도교육감한테 넘기는 문제입니다.